여기 좀 보세요. 여기는 크로아티아의 이모트스키라는 곳인데요. 이모트스키에 있는 블루레이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싱크홀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수직으로 900m 정도 아래로 내려가야 한대요. 저 파란 물 좀 보세요. 아래까지 내려가는 길이 좌쪽으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따라 트레킹을 하다보면 저 호수까지 봐야 할 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수영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서 수영을 해볼까요? 같이 와보실래요? 아유 무서워. 어떡해. 내려가는 중대에 내려가면서 파란 물이 이렇게 멋집니다. 아마 물이 굉장히 맑은가봐요. 와우, 정말 기대됩니다. 블루레이크까지는 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만 슈악 돌려도 오는 길에는 야생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제 전망대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들렸었던 이모트 스키의 냄새가 울려다 보입니다. 자, 밑으로는 이런 너무 많은 모습이 와우, 저는 크로아티아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모트 스키의 이모트 스키의 어, 무섭다. 그치? 근데 굉장히 멋있지? 어, 중간 턱쯤 내려왔는데요. 가는 길을 보니까 동굴까지 있는 거예요. 한 번 동굴에 들어가볼까요? 어, 시원하네요. 되게 생각보다 동굴이 어때? 기나요? 불 좀 켜보세요. 무서워요. 아, 막혀 있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길을 돌로 잘 해놨습니다. 알로우 아, 예.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너우나 즐겁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내려가서 같이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와우 좋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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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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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